웨스트코스 보이즈! 베스트 이더 보이즈 코스! 예아! 안녕! Right here! 둘 셋! 베스트! 둘 셋! 저희는 선빵입니다. 연유! 연유! 어! 연...연...너무 없진가 봐. 레벨? 랭킹! 아 랭킹! 랭킹! 네버 원! 네버 투! 예! 킵! 하! 킵! 킵! 굉장히 신선한 제업인데 저는 Q형이라는 게 제일... 제일... 손질로... 으아악! 제 신선을 보는데... 컷! 조건이 이렇게 좋은데... 이미 끝났습니다. 네. 아까워! 제일... 게이드... 제일 게이드... 짱! 짱끼리 보이면은 선빵이고요. 선빵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위 선빵같은 부분은 연정모데도 이제 반응이 있습니다. 와우. 신상. 신상 끝나고 속도에 가서 샤워를 하자. 형이 똑똑똑하고 부드럽고 뜨거워. 반대예요. 뭐라고요? 허언척이란? 약간 너무 뜨겁네. 무슨 호흡을 드시는지? 버버이즈의 별명이 있는데 호식이 안 된 거잖아요. 허언척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약간 그런 허언척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형으로서는 그게 이렇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조합이 새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데릭 멀고도 찾고 다니는 건가요? 신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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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 형으로. Let's go boys. Do you know what I mean? English boys? Let's! 되게 에너지 없어요. 살짝 놀랐어. 일찍과 일찍에 신인 티가 많이 났다면 이번에 뭔가 세련되고 약간 성숙하고 제가 좀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리는 거예요. 약간 돌격적인 것 같아요. 돌격적인 것 같아요. 약간 여름에 일단 해보고 약간 저질리는 스타일이어서 진짜 돌격적인. 이 곡을 하면서 선호가 너무 대견했어요. 선호가 작사를 참여했는데 진짜 한 2주? 진짜 정말 열심히 작사만 계속 한 거예요. 인트로 부분에 선호랑 멤버들끼리 랩하는 곡이 있는데 그게 좀 봐서 원래 좀 달랐었거든요. 너무 매력적이게 선호가 잘 바꿔줘서 진짜 기득하는 생각입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지만 누구나 향상하고 누구나 바라던 소년들의 이미지를 저희가 되게 많이 봐왔던 봐왔던 소년들과는 다르네? 라고 생각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전하는 막으로 되게 좋게 참여했던 것 같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저희도 더 많은 분위기를 내려놓은 것 같아요. 1222% 1206% 그만큼 잘해서 활동을 할 거고요. 확실히 무대를 이제 하게 된다면 뭔가 저는 즐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선배님들의 무대를 제가 많이 보면서 공부도 하고 했는데 확실히 제가 무대를 즐겨야지 저희 더비분들도 보시면서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즐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활동에는 즐기게 같이 즐겨줄게요.